가수 영탁의 팬클럽 영탁 이따기야의 대구지역 소모임인 대구 내 사람들 회원들이 최근 대구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의 음료 나눔 행사를 했다. 대구 내 사람들은 지난 24일부터 대구지역 7개, 9, 1개 군 등 총 8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와 복지관 등의 펩시콜라 나눔을 시작했다. 첫 나눔은 북구보건소와 달성군 달서구 등으로 이어졌다. 대구 내 사람들은 음료 나눔 행사를 하면서 가수 영탁의 얼굴과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랩핑버스를 타고 행사를 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했다. 이번 나눔은 가수 영탁이 2021 펩시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캠페인의 홍보 모델로 발탁된 것을 기념하고 힘들고 지친 의료진들과 소외 유세 행복 나눔을 이어가고자 마련됐다. 영탁 팬클럽 대구 내 사람들은 가수님의 선한 영향력 전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돼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선별진료소에도 선한 영향력이 전파돼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다. % 10 18 18 21 감사합니다.